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불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10월 9일까지 중국 베이징 국가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청동기 전시회가 최근 무리를 일으켰죠. 명세기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친선특별전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한 한국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바리사를 삭제한 연표를 전시장에 내걸었답니다. 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이 개막된 지 50여일이나 지난 9월 중순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연표만 보내놓고 확인하지 않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져야 하겠죠. 그러나 박물관만 책임지고 관장이 사과하면 끝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 측이 연표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 측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수정할 생각은커녕 문제가 된 역사 연표를 그냥 치워버렸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와 바리는 중국사가 명백한데 뭔가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한국사로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아예 빼버린 겁니다. 사실 이번 특별전 사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국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는 어떨까요? 중국은 2017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맞아서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을 본격 추진하는데요. 교과서의 편찬 기준은 통일적 다민적 국가론을 토대로 한 분쟁지를 포함한 현재 중국의 영토 안정 그리고 민족통합, 체제 위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2019년에 편찬한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중에 중국사 즉 중외역사강요상은 그해 가을 신학기에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6개 지역의 1학년 학생들에게 배포했고요. 세계사인 중외역사강요한은 2020년 봄학기부터 가르쳤습니다. 올해 가을학기부터는 중국 전역에 고교 1학년생들이 새로 편찬된 국정역사교과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교과서에 실린 한국관련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중국사 즉 중외역사강요상에 수록된 전국시대와 진나라시대의 형세도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연나라와 진나라의 장성이 압록강을 넘어서 한반도의 대령강과 청천강 부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서북부 일부를 중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역사소인 사계는 진나라가 쌓은 장성의 동쪽 끝은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사계의 주석서인 사계정의는 진시황제가 장성을 쌓아서 요하에 이르렀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진나라가 쌓은 장성이 요하를 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요소지방에서는 보이는 장성의 흔적이 요동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중국 지도는 압록강을 건너 대령강 청천강까지 장성을 그려놓았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대령강에서 확인된 성의 흔적 120km는 고려시대의 방어성입니다. 중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은 장성이죠. 중국은 심지어 2012년에 만리장성은 멀리 연해조 근방까지 무려 2만 1196km에 달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여나 고구려, 바래가 쌓은 성까지 모두 장성이라고 한 겁니다. 또 고구려, 백제, 신라, 바래사는 외국 역사니까 당연히 세계사인 중의 역사 강요 하에 실려 있어야겠죠. 그러나 고구려와 바래, 백제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할 세계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세계사에서 한국의 역사를 7세기 말 통일신라시대부터 라고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상국시대와 그 이전부터 기술할 경우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고구려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부담스러워 했겠죠. 그래서 아예 상국시대와 그 이전의 역사를 통째로 빼버리게 된 겁니다. 고조선과 백제 역사도 그렇게 사라진 거고요. 중국은 중국의 변방정권으로 치부하던 고구려와 바래를 처음부터 세계사에 넣을 생각이 없었고요. 그렇다면 중국사인 중의 역사 강요 상에 고구려와 바래가 들어갔겠네요.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 수나라가 고려를 정벌했다라는 딱 한 줄만 기술했습니다. 중국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사인 상권과 세계사인 하권에서 사실상 생락해버린 셈이죠. 그러나 교묘한 장치를 설치해놓았습니다. 상국 정립 형세도인이 중국 역사 영토 범위 안에 고구려의 영역을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국명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은 명백한 침략 전쟁이죠. 그러나 중국사 교과서는 굳이 정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방정권인 고구려가 중앙정부인 수나라의 반기를 들어서 수나라가 정벌했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됩니다. 중국 위촉오의 역사를 다룬 상국지 위서를 보십시오. 부여, 고구려, 마한, 진번 등의 역사가 동의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때 편첸된 다른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 백제신라 등이 중국 역사라면 왜 당나라 사가들이 이민족의 역사로 표현했을까요? 광캐도대왕 비문의 천재의 아들은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고구려는 신라를 동의로 백제를 노격 즉 신하로 삼는 등 천자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광캐도대왕과 장수왕은 영락과 연가라는 독자연호를 사용했고요. 그럼 발해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고구려와 달리 발해는 확실하게 중국의 소수 지방정권으로 서술했군요. 중국사인 중의 역사 강요상은 당나라가 동북의 말갈족, 속말부의 수령인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착봉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구당서와 삼국유사 등은 대조영은 고구려의 별종 혹은 고구려의 옛 장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조영의 출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구려 유민과 고구려의 말갈 세력이 당의 지배에 저항한 고구려 부흥운동의 결과로 건국한 독립국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대 인물인 신라 최치원은 다른 나라도 아닌 당나라의 예부상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옛날의 고구려가 지금의 발해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발해가 고구려 계승국임을 밝혔습니다. 한국사의 시작을 7세기 말 통일신라로 왜곡한 세계사 즉 중의 역사 강요화를 더 볼까요? 10세기 초 신라인 왕건이 고려왕주를 세웠다라는 대목이 눈에 띄는군요. 그런데 이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993년에 거란에 침공하면서 고려가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한 거란을 침탈했기 때문에 정벌한다라는 명부를 내세우자 고려의 외계관인 서희가 단칼에 일축시키죠. 나라 이름부터 봐라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라고 하지 않았느냐 평행의 도읍 즉 석영을 둔 것도 그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란 장수 소선룡은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다라는 논리에 꼼짝도 못하고 강동 6주까지 내주고 말았죠. 교과서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베이징 국가박물관인데요. 고구려의 옛 땅인 동부삼성에 있는 유적과 박물관은 어떨까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에 지안에 고구려 28대왕 전시관 옆에 세워놓은 안내판을 보고 기조를 했는데요. 고구려는 중국 북방의 소서민족 정권이었고 628년에 당나라에서 일어난 국내 전쟁으로 고구려 정권이 철저히 소멸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박물관이 고구려가 한사군인 현덕은 경역 안에서 건국했고 그 관할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사서인 삼국지 등에 따르면 고구려와 현덕은 별개의 영역에 존재했고요. 그리고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가 현덕과의 가열찬 투쟁을 거쳐서 건국하고 성장한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멸망 이후에 그 유민이 중국 각지로 옮겨가서 그 지역 주민들과 융합했다라는 설명도 있었는데요. 멸망 후에 3만 8천여 호가 강제 이주된 기록을 마치 자발적으로 옮겨간 것처럼 경광부에 했네요. 고구려 유민들이 보덕국을 세우고 또 발해와 고려를 건국하는 등 고구려의 계승과 부흥을 실현하는 사실을 외면한 거죠. 또 명색이 고구려의 고토에 있는 박물관들인데요. 고구려의 역사적 비중을 축소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 랴온인성 박물관의 고구려실은 고구려와 수당 간 치열한 전쟁터가 됐던 랴온인성 산성 관련 사진을 전혀 개시하지 않았다는군요. 어느 박물관에서는 고구려와 조선족이 전혀 관계없다는 내용을 관련 유물도 없는데 생뚱맞게 별도 패널도 만들어서 개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고구려와 한국, 조선족의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죠.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시죠? 최근의 연편 누락 사건이 박물관장의 사과 따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쥐투를 넘어서 쥐안을 노리는 중국이 역사를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려는 이른바 중국몽 실현의 도구로 삼고 있으니까요. 중국은 가장 광활했던 청나라 시대와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토주권을 잃은 연해주와 타이완, 남의 도서까지 아우른다는 겁니다. 지속한 이기주의죠. 지금의 중국 땅은 예전에 누구의 땅이었던지 간에 중국 땅이다. 반면 예전에 중국 땅이었던 것은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던 간에 중국 땅이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 만주 대륙을 활용한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조치를 취해도 중국은 귀담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 사이 중국인민들은 교과서와 박물관에서 배운 대로 통일적, 단민족 국가론, 중화민족론 등에 따른 역사를 배우게 되겠죠. 그 사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는 영영,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되겠네요. 과연 그렇게 두도록 가만히 보아야 할까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